게임의 개발 이거 누가 썼어 세계에서 예쁘다 그치? 질이 이쁘지? 오픈이다 이리와 이리와 이제 너희 집이다 아이언맨 사진이 안나와 만원 이거 사야겠다 이 짝인데? 걔 말고 이런거 사자 이거 말고 이거 사지마 이거 별로 반 이것들로 사 이런거 사자 뭐? 쟤? 어 아이언맨 사는게 낫겠다 크레스컴 말고 아이언맨 아이언맨 있어? 아이언맨 심바 이리와 흠바 너희 자나칸 갖고 왔어 흠바 자꾸만 도망갈려고 그러고 있어 언니들은 항상 언니한테 간식 이거 보여줄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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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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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vä는 얘네들 거기 그냥 와 왜냐면 나 귀찮게 야 티키신바 너 빨리 와 엄마한테 가지 말고 시랄옥살옥살 아빠 애들 나와요 어허 죽었어 애들 아 누구야 아빠 애들 나와요 나도 죽었어 애들 んです 이거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신바 신바 왜 신바 왜 무서워 신바 왜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어 어 저거 꺼져 꺼져 빨리 꺼져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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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치고 도망가 세계부터 도망다니는거야! 호빈아! 호빈아 너무 무서워 호빈아 왜 이렇게 웃는다고 저거? 야야야 호빈아 오! 호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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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후에 버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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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채기 냄새 엄청나네 어디서 나는거야? 여기 어디..무슨 뒤에서 나는거야? 눈치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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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채긴 요즘 문철이 키와두와cover 물어 못먹을거야 떡씨 야 신바나 떡씨 가져갔어 야 둘이 틀려 어 재호가 틀려 먹어 먹어 나의 락처 나의 락처 그리고 나의 락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나 신바나 품바야 누가 샀어 신바나 품바야 누가 싼거야 저거 품바 네가 샀지 야 누가 밟았어 누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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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오지마 누가 밟았어 저거 누가 밟았는데 저리 가 들어 저리 가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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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너 너네도 모으켜야되겠다 야 저리 가 저리 가 나의 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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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무너뜨렸어 난 내가 날씨가 야 품바 이 새끼 이거 똥을 나오자 이 새끼야 짐바품바 으 으 She's good 으 으 esses 이 7만 directional Mont 2 으 으 으 어머 어떡해 약간 무릎 찍어야겠지 짠 것 같은데 얘는 얘는 아 아 간식보니까 가고야 무서워 여기 빠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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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거같아 빠질거같아 어 심각해 어떡해 심각해야지 무서워 빠질거같아 어떡해 아이고 웃겨 쟤네 남자 응 샤워 인터넷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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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읍 주세양 흐하하하 하하하하 vost 하하하 새겟돈진 할래요 medic 주세양 내가 갖다가 아 하나 안 먹냐지, 안 먹냐지 안 먹냐지 이제 슈퍼맨 슈퍼맨대 왜 이래? 걔는 키알을 흘렸는데 너무 좋더라 울고도 안 먹냐 또 앞뻑 또따 또 앞뻑 가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또 앞뻑 가봐 화장실! 손을 벗고 있는 가을래 나게가 어디있어? 나게가 어디있어? 야! 안 돼! 바람 부니까 나게가 도착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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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차가워! 안 차가워? 또 안 돼?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지겠다 깨지겠어 됐다 어머 망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들기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먹여도 된대 어 두부도 다 짠거 고구마 응 그리고 두부 응 두부도 다 짜가지고 그래? 짠게 어깨 다 내가 그래갖고 소금 다 없애고 아니니까 먹여도 되냐고 먹여도 되는 거야 그래 뭐? 학습 Period 안 우승 꽃 쓰임 아 너무 넉넉 야 이거 좀 먹어봐 내가 만들었는데 관심 없어? 냄새 맡아 냄새 맡았어